웃기다 자 그러면은 지효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볼까? 아 이쁘다 이쁘다 안녕하세요 19학번 송지효입니다 화장했다 화장 그리고 저는 오늘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머리도 자르고 왔어요 지효씨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? 네 피곤하네요 너무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누구 소개할 때가 제일 피곤하셨어요? 제 바로 전타인 네 깜짝 놀랐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예쁘네 이쁘다 으아 골깍 떨 뻔 잤네 아 미안한데 서로 얼굴 불키는 없어서 랩 한번 보여주지 지오 막히는 법이 없지 우와 잘한다 주지 하나 던져줘 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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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얼굴 우개티 하하하하 내가 이겼어 뭘 이겼다는 거야 뭘 이겼다는 거야 Thank you